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e-commerce, 그러니까 제품을 쇼핑몰을 하시는 e-commerce 뭐 드랍시핑이나 뭐 FBA나 뭘 썼던 e-commerce를 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 서비스 비즈니스 아니면 에이전시라고 하기도 하죠 그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제가 서비스 아니면 에이전시 모델을 더 선호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e-commerce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의 팁을 하나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요 참고로 이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할 때 마케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마케팅을 할 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4P, 네 가지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 주관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product, price, promotion, 그리고 placement가 있죠 이 마케팅 4P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를 시작하는 이 네 가지의 부분을 잘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컴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비즈니스가 있다고 쳐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컨트롤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할 때 내가 뭔가 금방 바꿀 수 있는 내가 원해서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금방 바꿔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컨트롤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일단 그냥 1부터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1부터 10까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도를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컴, 이컴을 사려고 하면은 이컴은 보통 뭘 얘기하는 거면은 product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, product이 얘기인데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서비스는 이렇게 내 시간과 시간을 투자해서 쓰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제품을 파는 이컴이라고 할 때 어디서 제품을 소싱해 와야 되잖아요 뭐 알리바바가 됐던 알리익스프가 됐던 제가 직접 이 product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는 건 없겠지만 어디서 있는 거를 그냥 때우는 경우를 얘기할게요 그러면요 product을 제가 바꾸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숫자가 저는 2라고 볼게요 10이 제일 컨트롤이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product 같은 경우는 2라고 볼게요 무슨 어떤 제품, 예를 들어서 이런 마커를 하나 갖고 온다 할지라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2밖에 없어요 뭐 어디 가서 저는 private label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이거 지우고 그냥 쓰더라도 기능은 똑같잖아요 그죠? 갑자기 이 빨간색이 조금 다른 기능을 넣어서 무슨 마커를 썼다가 무슨 물에 넣으면 색깔이 변하게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제품을 어디 가서 팔면은 누구나 다 이 제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? 그리고 그쪽에서 만약에 공장에서 안 만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뭘 많이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대신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서비스는 7 정도의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볼게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시간과 내 재능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7 그렇다고 해서 100%, 10까지는 또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경쟁자도 있고 그러니까 한 7 정도라고 제가 줄게요 그리고 price, pric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컴, 제품을 판다고 할 때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펜을 다른 사람들은 다 3분에 팔고 있어요 근데 나 혼자 갑자기 30불로 팔 수는 없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은 이상 기능 자체도 똑같으니까 이거 아무리 많이 해봐야 1, 2불 정도 팔지 않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, 알리익스프레스로 띄어가지고 아마존에 팔면은 원래 갖고 온 원가에 한 3배 정도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남들 다 낮추면 저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점수를 한 프로듀크받이 좋으니까 3점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근데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하러 그 뭐 어디 갔다고 쳐요 성형외과에 그러면은 수술을 하러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비싸게 부르고 있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그 가격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더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대신에 높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겠지만 웹사이트를 어떤 사람들은 저희는 무료에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웹사이트를 몇만 불씩 주고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무슨 2, 3천 원 주고 깎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막 몇백 불씩 주고 깎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펜이랑 달라요 펜은 3불짜리가 갑자기 5불짜리가 될 수 없어요 컴퓨터는 뭐 마찬가지겠죠 근데 내가 실제로 뭔가 똑같은 제품을 주고 봤었을 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7점을 주고 싶어요 자 프로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프로모션을 그러니까 광고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제 생각에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이 프로듀스와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는 프로듀스는 이렇게 직접 잡아서 만지고 보고 이걸로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꿈과 희망을 팔기에 이게 좀 실제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게 조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을 5점을 주고 싶어요 하지만 프로듀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듀스는 뭐 한 9점 정도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듀스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광고를 할 때도 직접 사람들에게 어떻게 데몬스트레이트 하면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뭐 이거를 쓰면 어떻게 기능이 좋아지는지 이거 가지고 꿈과 희망도 팔 수 있고 근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적긴 하죠 그래서 뭐 잘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슨 그 펀드 매니저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파이낸셜 인두스트리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이런 거 잘하는 거고 인슈런스 회사,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 광고할 때 이거를 따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거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품을 파는데 프로모션이 가장 더 좋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저는 동일한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9점 여기는 사실은 뭐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제품이 있고 가격을 잘 맞춰놓고 어떤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 라고 얘기하면은 어디다가 그 메시지를 디스트리뷰트 해야 되는지 뭐 옛날 같은 얘기로 따지면 옛날 얘긴 아니고 프로듀스를 산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백화점에다가 이 제품을 푸셔야겠다 아니면은 이 웹사이트에 있으면은 나는 어떤 광고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해야겠다 뭐 구글을 통해서 광고해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차이가 있다라 할지라도 프로듀스 됐던 서비시스가 됐던 이 플레이스먼트는 제 생각에는 동일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 드린 걸 보면은 여기가 점수가 5점이나 여기가 더 높고 4점이 높고 4점이 더 낮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로듀스 자체에서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서비스가 그 서비스를 파는 것이 제품을 파는 것보다 더 주된 사업으로 하기에는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나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브라이언 씨 지금 저희 인터넷 사업 하는데 그러면은 이컴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? 그렇게 설명드린 게 아닙니다 그 프로모션을 통해서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창의적이고 여기를 공부를 더 하실 수 있으면 프로듀스이나 프라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컨트롤이 적은 부분을 컨트롤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제가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그러면은 그 이커머스를 하려고 하시는 분께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드리고 계실 때 언제냐 2019년쯤에 제가 여러분께 좀 테스트해보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지 않은 한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듣고 계실 수 있겠지만 좀 뛰어들실 때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플레이스먼트 전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직도 온라인 마케팅에서 이커머스 할 때는 페이스북이 강자죠 구글에서 PPC를 하던지 다 그럴 수 있겠지만 아마존 넷에도 PPC를 할 수 있겠지만 페이스북 광고가 지금 현재까지 강자고 그 빅 파이브라고 하죠 빅 파이브라고 해가지고 다섯 군데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합니다 USA, 미국이랑 캐나다, 오스트레일리아, 뉴질랜드 그리고 마지막이 UK, 유나리 킹덤 영국 쪽을 이렇게 다섯 개를 보통 작업을 하면은 이 다섯 가지를 항상 보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페이스북 광고 값이 올라가니까 미국 중에서도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좀 빼라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게 페이스북 광고를 할 때 그 가장 많이 하는 빅 파이브인데 팁을 하나를 드리면 유럽 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 쪽은 아직 조금 가격이 좀 덜하고 대신에 컨버전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세컨드 티어 마켓이라고 하는데 빅 파이브는 특등급 광고 디스트리뷰션 플레이스먼트 지역이라고 한다면 유럽이 이제 조금 2차적으로 아직 많이 안 알려졌지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여러분께서 아무튼 테스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왜 개인적으로 서비스 비즈니스를 주로 하고 있고 이컴은 그냥 부적인 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그렇다고 하지 말아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저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한번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마케팅을 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컨트롤이 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나 아니면 기회가 있나 한번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럽 쪽 일커머스 하시면 유럽 쪽 한번 자세히 함께 보시고요 좀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